에피소드에서 텔레메터리의 기본 개념들을 쭉 살펴 왔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블로그 글입니다. 사무엘 물렌 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건 the how what wise of elix 텔레메터리 이라고 하는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9년 6월 24일날 작성된 글이고 그 사이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상당히 텔레메터리의 생태계가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텔레메터리의 기본 개념을 아주 정확히 너무나 깔끔하게 설명을 잘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뀐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getting started as telemetry 먼저 텔레메터리가 어디 쓰이는 것이고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 글도 읽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다 보고 진행할게요. 인스톨 텔레메터리 해서 텔레메터리 인스톨 하는 이런건 지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닉스가 자동적으로 이걸 다 삽입해요. 이렇게 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텔레메터리 슈퍼바이저를 구성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다 하고 있어요. 피닉스가 기본적으로 1.5 버전부터 자동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닉스 버전 1.5 이상 1.5 이상은 지금 제가 여기 여기 이 블로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스텝 1과 스텝 2는 자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구성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먼저 슈퍼바이저가 있고 다음에 텔레메터리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바로 이렇게 텔레메터리 어테치 해서 우리 지난 개념 봤던 내용이잖아요. 지난 앱 스톨에서 봤던 내용 이런 식으로 텔레메터리를 실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2019년 6월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테치 펑션이 있고 어테치 포 메뉴 펑션이 있어요. 펑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테치 포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에 하나의 핸들러를 할당하는 것이고 어테치 메뉴는 하나의 이벤트 혹은 여러 이벤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 이벤트. 여러 핸들러. 그죠? 하나의 핸들러를 여러 이벤트에 적용할 때 쓰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이 경우에는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모듈을 만들어서 이 모듈을 통해서 한번 우리 텔레메터리를 슈퍼바이징 하는 과정인데 요것도 지금은 이게 젠 서버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있고 슈퍼바이저가 스탈트 하죠. 스탈츠 텔레메트리. 자동으로 진행을 해요. 매트리. 그러니까 어디 있나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보시면 칠드런 있잖아요. 칠드런에 헬로스켓 웹 텔레메트리 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텔레메트리 라고 하는 이 모듈도 있죠. 이 모듈도 보시면은 이렇게 유저 슈퍼바이저에서 그냥 젠 서버가 아니라 슈퍼바이저... 이건 역시도 슈퍼바이저에요. 그죠? 이건 역시도 슈퍼바이저가 되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워크들 있죠? 칠드런. 칠드런이 기본적으로 텔레메트리 폴러라고 하는 것. 여기에 뭘 하는 것인지 이따 우리 살펴볼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구성을 제공합니다. 나머지만 우리가 채워놓으면 되요. 그러니까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슈퍼바이저. 우리 앱 슈퍼바이저가 먼저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이게 텔레메트리 슈퍼바이저. 텔레메트리 슈퍼바이저를 또 바이저. 스타트하고 그리고 워크들. 워크들인데 디폴트가 폴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폴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로그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구성하는 ourCustomWorker.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와 젠서버로서 이제 텔레메트리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이전에 표준화되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안의 메커니즘은 동일하니까. 여기서 현재 아쉽게도 텔레메트리에 관한 책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블로그들을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블로그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형식만 좀 바뀌었다뿐이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상정을 하고 있느냐니까. 이렇게 텔레메트리 어테치 해서 이렇게 하고. 인스트루멘트. 슈퍼바이저와 워크 모듈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있을 거로 봤더니. 여기 마이 앱에서 인스트루멘트에는 젠서트 아닙니다. 젠서트 아니고 이런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텔레메트리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 놓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이걸 젠서버로 쓴다는 것. 그것만 이용하시면 되요. 그래서 보시면 셋업에서 이벤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웹 리퀘스트 스타트. 이렇게 아톰들. 여러 아톰이 있는 하나의 리스트죠. 이것이 이벤트 탭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웹 리퀘스트 석세스. 웹 리퀘스트 스타트. 패러. 이렇게 세 개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구성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AttachMan입니다. AttachMan에서 MyAppInstrumental 이벤트의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고유한 아이디이고. 그리고 이벤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AttachMan이죠. 여러 이벤트에 대해서 handleEvent. 이런 handleEvent라고 하는 펑션을 핸들러로서 지정한 겁니다. 이름을 handleEvent로 했다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이런 꼭 이름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Attach를 넣고 그런 다음에 handleEvent라고 하는 handler을 여기다가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패턴 매칭입니다. 이번에. 패턴 매칭. 이게 여기죠. 여기에 걸리게 되면 얘가 호출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벤트가 이벤트가 여기에 걸리게 되면 두 번째가 호출되고 아니면 세 번째가 호출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웹페이지에 접속한 시점 그리고 그 접속이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카운트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웹접속이 고객이 우리의 웹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이 Start Event가 뭐라고 되나 바로 이벤트가 발효화되고 그런 다음에 이 발효된 이벤트에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의 핸들러가 호출되어서 실행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로직은 이해되시죠? 이 로직 지금은 이 로직을 조금 젠서버와 슈퍼바지를 써서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기본 로직은 동일해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바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My App Instrument Setup 보자 그렇게 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에서 SuperVise입니다. supplieds사일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よCap 텔레메트리 genera 보시면은 이것 자체도 이거 자체도 슈퍼바이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 얘네들은 다 젠 서버가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벤트를 정의하는 방식 이것도 같이 보시죠 이벤트를 정의하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이벤트에서 지금 이거는 리포니까 엑토, 엑토 관련되는 겁니다 엑토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모든 이벤트도 정의하고 어테치도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벤트 타입 이벤트 타입 정의하고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나요 어테치하고 디테치하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엑시큐트 이렇게 펑션들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정의를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피닉스나 액틀리스에 관련된 이런 플러그 텔리메트리 플러기라든가 액토라든가 피닉스라든가 이런 그 자체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가 이미 이미 만들어 놓은 이벤트와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엑시큐트 펑션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 네임에서 이렇게 이벤트 네임 myApp 리포 네임 웹 리퀘스트 등등등등등 그리고 메즈먼트 방식에서 이렇게 메즈먼트 이렇게 보시면은 디코더 타임 퀘리 타임 이건 액터의 경우에요 액터에 보시면 시간이 나노초나 밀리초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이 이벤트 자체가 이미 액터나 이런 리포에서 만들어진 이벤트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제공하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우리는 그냥 여기에 대해서 implementation handler 펑션만 정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벤트 값과 이벤트와 이벤트 명칭과 그리고 메즈먼트 수치죠 수치까지 액터나 플러그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제공하는지도 사실 잘 볼 거에요 따라서 우리가 할 것은 핸들러 펑션 이러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정의를 하는 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기승품 일종의 이미 만들어진 이벤트들과 그리고 각종 모듈들을 우리가 불러와서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살짝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 내용이 이 블로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블로그만 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같이 참조해서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두 개가 조합이 되어서 이해가 되실 거에요 자 그래서 이벤트 네임 이걸 만들어 주는 것은 기승품입니다 우리가 일단 지금은 기승품이 아니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벤트를 정의하는 것은 이벤트 네임 정의하고 그리고 매절먼트 측정하는 방식 측정하는 방식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바로 숫자가 놓으면 안되겠죠 시간에 타임만 지정해야 되겠죠 라이브 데이터 타임 이라든가 등등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핸들 이벤트 해서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로직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이벤트 네임도 정하고 우리가 직접 매절먼트의 데이터 타입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돼요 여기는 이건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엑토나 플럭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해야 될 때는 그냥 데이터 타입만 이 자리에 딱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네 군데 그죠? 그리고 메타데이터도 필요하면 우리가 넣어야 되고 그리고 핸들러 이벤트 핸들러죠 핸들러도 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것을 엑시큐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걸 엑시큐트 할 것인지 엑시큐트 할 장소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엑시큐트 해서 요렇게 요런 모듈이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원하는 펑션에다가 딱 위치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미 펑션일 수도 있고 뭐 스타트 링크 펑션일 수도 있고 혹은 핸들 콜 펑션일 수도 있고 어떤 펑션이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 장치 이게 인스트루먼트예요 인스트루먼트를 딱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펑션에서 우리가 위치한 곳에서 요 이벤트를 발효시키고 그리고 요 데이터 지금 데이터도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경우 우리가 직접 코딩 할 경우에는 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요렇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플럭이나 액토가 이런 이벤트를 플럭이나 액토가 이런 이벤트를 정의한 이벤트를 플럭이나 액토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효가 될 때 그때 요런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건 우리가 측정한 것이 아니라 플럭이나 액토가 측정한 데이터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해서 값이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메타 데이터 해서 요것이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죠 요 실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위에 정의했던 이 펑션이 호출되어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이 블로그는 우리가 직접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벤트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메즈먼트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메타 데이터도 지정하고 핸들러도 지정했을 때 그럴 때 요런 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숫자는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러한 것이 요러한 것이 마이앱 리포 네임 요것이 리포가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이벤트 네임이고 요것이 플러그에서 디폴트 혹은 우리 뭐예요 피닉스 웹 부분이죠 웹 모듈이 디폴트로 제공하는 그러한 이벤트 네임이고 거기다 우리가 요것만 추가를 하면 되고 요 추가되는 것도 뭘 추가할지는 미리 사전에 증의되어 있는 것이다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액토나 플러그에서 요렇게 이벤트를 만들면 우리가 요렇게 숫자를 알아서 채워서 던져줄 테니까 너는 요것만 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이 숫자가 채워져서 요 이벤트 핸들 우리가 만든 이벤트 핸들로 호출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로그는 어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경우를 상징해서 기초 개념 텔레메트리 기초 개념 1 2 3 세 개의 에피소드를 구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로그에서는 지금 우리가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피닉스나 엘릭스를 구성하는 여러 프레임워크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할 때 그때 처리하는 메커니즘도 같이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두 개 섞여 있어서 요 블로그만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 지금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섞어서 같이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서 읽어보시면 여기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보인 내용이 Don't invent reinvent the wheel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지만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죠? 하지만 이미 플럭 텔레메트리 플럭에서도 이러한 텔레메트리 제공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죠? 이벤트 타입도 지정을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리고 Actor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플럭 Start, Stop 이건 이미 플럭에서 지정해둔 거예요 그죠? 지정된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런 이벤트를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미 플럭 텔레메트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이러한 시스템 각종 값이죠 각종 값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던져줍니다 던져주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이미 플럭 텔레메트리가 타임도 값을 넣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Stop 하게 되면 Stop 되는 것은 뭐예요? 플럭이니까 웹이죠 웹에서 웹페이지에 접속했을 때의 시점과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빠져나갔을 때의 시점 사이의 Duration 기간이죠 이 Duration과 Time을 누가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이 Time과 Duration을 불러오는 것은 우리가 지증하는 것이 아니라 플럭 텔레메트리 위에 있는 플럭 텔레메트리 라고 하는 부분이죠 얘잖아요 얘가 지증해서 값을 채워서 우리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보내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핸들 이벤트에서 여기에 어떤 값이 채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해서 거기에 맞춰서 밑에 로직을 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이걸 좀 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액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토의 경우에도 프리픽스에서 마이 앱 리포 있고 디폴트감입니다 그래서 액토 스탈트 스톱 퀘리 있죠 이것도 다 액토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벤트에요 그죠 그래서 Attach에서 이벤트 핸들 이벤트 있잖아요 그러면 액토에서 이 핸들 이벤트를 호출할 때 여기 measurement 값 있잖아요 값 스타트에 관련된 값 스톱에 관련된 값 그리고 퀘리에 관련된 값들을 채워서 우리한테 핸들 이벤트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여기 있는 바디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 값이 들어와서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안다는 거죠 누가 채운단 말이에요 액토가 채워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퀴를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로 발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게 2019년 6월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완성된 부분이 현저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5 6 6 8 10